ATC 제한속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차는 남양주 법원행 일반 열차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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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임학, 임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메트로 1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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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개화, 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후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개화, 개화가 출발하였습니다.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이번역은 자유로, 자유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stop은 0, 0, 0, 0, 0, 0, 0, 0. 열차가 출발하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트레인 ready to start. 도어 is closing.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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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행신, 행신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경의선이나 한국고속철도 KTX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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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0.168-3컵 객산 Komb욕성 예れ calledated close거라. 열차의ев상 라 오겠습니다. 열차이 곧 알았습니다. 열차가 곧 아래를ько쩍 열차다가, 열차ье걸Regwhat 결정하려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행신치구, 행신치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행신치구역입니다. 행신치구역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살차가 출발합니다. uda 이번 역은 원당, 원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역은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이나 6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오크만은 주 Basri 상호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보다 연신내기 하였고, 아이들 감 screws이 됩니다. 이번 형치에 참전한 모발 대항공원은 Amb spotlight입니다. parental 불과 안ARS 없이, 연신내기 기초내기 동bumps, 코에 35 Jaw 1호선은 broker입니다. 즉 이번 우유한 Jinxafu peut 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인왕산, 인왕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길은 인왕산역입니다. 인왕산역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지금 왼쪽을ĩ empezarén 열차가 Georg은 차라리에서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경희궁, 경희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여행사항은 경희궁, 경희궁역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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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트레인 ready to start. 도어 is closing.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개통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이번 역은 청계천, 청계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청기야 Creek. 청기야 Creek. The door is on your right.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Train ready to start. Doors closing.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중남물재생센터, 중남물재생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아차산, 아차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 오후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차산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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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센터공원, 센터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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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리시청, 구리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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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리 환경사업소, 구리 환경사업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홍릉천, 홍릉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남현주 체육센터, 남현주 체육센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남현주 체육센터 남현주 체육센터, 남현주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남현주 체육센터, 남현주 체육센터입니다. 남현주 체육센터, 남현주 체육센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남양주법원, 남양주법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차 안에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train ready to start. doors closing. 이케의hip TOY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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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